안녕하세요. 펴만던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11월 16일자 기준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최근에 4090이 많이 끌려갔다는 얘기는 들었죠. 그래서 시장에 물건이 없는데요. 그게 다른 그래픽카드의 가격에도 영향을 끼치 않는지 저와 함께 재미있게 같이 보도록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4090 얼마나 올랐을까요? 228만원에서 309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 3개의 평균가를 냈는 건데요. 그 3제품 빼고는 물건도 없어요. 갤럭시 순행제품이랑 외장형으로 쓰는 기가바이트 제품 이런 거 빼고는 실제로 물건 구하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제가 물건 떼울 때도 용산에 한두 장씩 이렇게 떼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수입사 가입까지 오른 상태라서 여러분한테 사기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이거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영상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앞 영상 참조해 주시고요. 4090은 이번 달에는 추천하지 않고 아무리 고사양을 짜고 싶어도 추천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행히 이 4090 가격이 올랐더라도 4080 가격은 변경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나 당장 4K 게이밍으로 구매를 하고 싶으면 4080 사시는 게 답이 될 수는 있겠는데요. 4080도 1월 달에 슈퍼 출시 예정이 되어 있으니 사실 당장 급한 게 아니면 구매를 미루는 게 좋겠죠. 슈퍼 출시되면 기존 4080은 단종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7900XTX입니다. 이거 사기 지금 좀 애매하죠. 4080이랑 가성비가 비슷한데 4080 슈퍼가 비슷한 가격이 더 높은 성능을 약속드릴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7900XTX도 넘어가고. 90TI는 단종. 7900XT는 가성비가 애매해서 4070Ti로 대체한 게 당연히 나을 것이고요. 이 4070Ti도 슈퍼가 나온다는 소식이 있다 보니 지금 구매하시겠다면 웬만해서는 할인받고 사시는 거 혹은 가장 저렴한 제품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경우 안 이상 1월달까지는 시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냥 3000 시리즈요. 다 알죠. 단종이죠.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6000 시리즈도 어제 한 건 다 단종입니다. 상급은.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고. 7900GRE 에디션은 국내에 판매되지 않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6900 같은 경우도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잘 찾아보면 3080Ti와 3080CGB 버전은 딱 한 종 다시 들고 와서 팔고 있는데요. 짜투리 칩셋이 좀 남았나 봐요. 그거 가지고 재생산하고 있던데 아무래도 비교할 브랜드도 없고 지금 시점에서 가성비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 조금 안듬세가 좀 떨어지는 제품이라서 여러분들 추천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 빼고 남은 거는 4070하고 7800XT 정도만 남았다 보시면 되겠죠. 4070Ti에서 좀 더 가성비 좋은 제품, 좀 더 저러한 제품 본다면 7800XT나 4070 정도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7800XT는 콘솔 기반의 게임에서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팀 콘솔 게임 위주로 즐기신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할 만한데요.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에서는 다소 성능 대비 낮은 프레임을 보여주기도 하고 4070보다는 다용대로 쓰기에 지원이 조금 부족하니 어지간해서는 4070으로 가성비 있게 가시는 게 현명한 질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4070도 슈퍼 소식이 있어 오니 급한가 아니면은 좀 구매 시기를 미루시면 좋겠습니다. 1월 달에 4070, 4070Ti, 4080 슈퍼가 출시된다고 하는데 가격은 거의 비슷하고 약간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크게 성능 차이는 안 날까요? 대략적으로 8%, 5%, 10% 정도를 예상하시던데 두 달 일찍 사서 재미있게 즐기고 그 정도 손해보는 건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역시나 미루는 게 좋겠죠. 다만 학생분들 그렇게 미루다 보면 겨울방학이 끝날 테니 그냥 할인받는 4070이나 4070Ti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하이엔드 구간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다음은 퍼포먼스 라인업 보도록 할게요. 퍼포먼스 라인업은 일단 7700XT 가성비는 좋아 보이는데 여기 라인업에서 가성비가 좋지는 않습니다. 퍼포먼스급에서는요. 그래서 제끼고요. 쭉쭉 내려가고 4070Ti나 4070 또 한두종 수입해서 팔고 있던데 얘네들 가성비 별로입니다. 세시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4060Ti 16기가 작업용도로 쓰기는 괜찮다고 했죠. 이거 가성비가 꽤나 괜찮아지긴 했는데 게이밍 용도로 쓴다면 가성비가 별로겠죠. 왜? 이게 다 밑에 있는 4060이나 4060Ti랑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굳여서 추천하지 않는 겁니다. 4060이나 4060Ti도 사실 경쟁사에 가성비 좋은 모델하고 비교해보면 가성비가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여기 라인업은 가성비 진짜 확실하게 떨어지는 가성비 10등, 11등, 13등, 12등 이런 거 빼고 한 7등부터 2등까지 보면 가성비가 진짜 비슷비슷합니다. 2,000원 후반대에서 3,000원 초 정도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 이상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안 나기 때문에 가성비 큰 차이 안 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가성비 차이가 크지 않으면 아무래도 AMD 제품보다는 그러니까 라데온 보다는 엔비디아의 지포스 시리즈를 좀 더 선호하는 소비자 성향을 봤을 때 여기 있는 제품 중에서는 역시나 4060이나 4060Ti를 추천할 수 밖에 없겠죠. 혹여나 AMD 제품에 색안경을 끼고 있지 않다면 7600 정도는 스팀 콘솔 게임 기반의 게임을 즐길 때는 생각해봐도 좋습니다. 그걸 빼고는 이거 빼면 또 가성비 차이가 생각보다 안 나니까요. 1위인 7600 빼고는 역시나 4060 아니면 4060Ti 8GB 버전을 쓰시는 게 여러분한테는 편안하게 쓰는 그리고 가성비 있게 쓰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 라인업은 이 두 제품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제품은 굳이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4060Ti 상공유권 TI DDR6나 아니면 그냥 일반 6X 모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시 한 종씩 판매되고 있긴 한데 제가 이것도 가성비 좋아 보인다 라고 하신 분들 좀 있어서 확연하게 비교를 해봤더니 별로 가성비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서로 제일 싼 제품으로 비교해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5만원 6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정도 차이 가지고는 확실하게 정선비가 좋은 4060Ti 8GB를 누르고 구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5, 6만원 차이 가지고는요. 그 돈이면 그냥 조용하고 그리고 기본 성능도 좀 더 높고 그리고 전선비도 50W 또 60W 또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4060Ti 쓰시는게 8GB 버전 좋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라인업은 이 두 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좀 더 내려가서 이번에 메인스트림 하위 라인업 볼게요. 메인스트림 하위 라인업이 지금 박살난 상태입니다. RX6600 이 한 종을 빼고 이거는 전체 제품 중에서도 가장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사시는 분도 좀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지는 않겠지만 가성비 때문에 산다 그러면 말리지도 않겠다. 딱 그 정도 느낌인데 이 한 종류 빼고 난 뒤에 남의 제품은 어떻습니까? 일단 가성비 3위 제품이 4060보다도 가성비가 구려요. 가성비 2위 제품도 4060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성능 자체가 4060이 거의 30% 가까이 높다 보니 즐길 수 있는 게임의 영역이 다른 거죠. 그다보니 여기 있는 제품들 솔직한 말로 추천할 제품이 마땅히 보이지 않아요. 굳이 예산이 부족해서 나는 20만대 글카를 꼭 사야 된다 하시는 분들만 RX 6600 한 종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어느정도 여유있게 돈을 보태서 4060 가는게 좋습니다. 특히 이 4060은 대부분 고사양 게임도 FHD에서는 잘 돌아가는 편인데요. RX 6600은 사실 옵션 타협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다보니 즐길 수 있는 게임의 영역이 다르다는 느낌이 확연하게 들기 때문에 어느정도 돈을 써서 그리고 쓰기도 편한 엔비디아 쪽에 4060을 넘어가는게 다양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스트림은 딱 한 종류 RX 6600만 추천하고 나머지는 다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엔트리 라인업인데 엔트리 라인업은 더 처참합니다. 여기에 가성비 좋은게 사실 없어요. RX 6600보다도 못하죠. 얘가 지금 2300원 정도의 가성비인데 얘네들 다 3000원 정도는 하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사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볼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1660 슈퍼 하시는 분도 좀 있습니다. 무슨 용도로 쓰냐면 영상 편집할 때 고를 때 높은 글카가 필요 없어서 1660 슈퍼 쓴다든지 아니면 방송 송출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송출하는게 아니라 그냥 단순 송출용 컴퓨터를 쓸 때는 1660 슈퍼 또는 주식을 하는데 모니터 호환성 때문에 그래픽을 산다 그럴 때는 1660 슈퍼 정도를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사양게임 하는거 아닌 이상 1660 슈퍼는 조금만 고사양게임 해도 60-70 프레임 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럼 최소 프레임은 60프레임 다 안나온다는 뜻이죠. 그렇다 보니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서 절대 성능이 낮다는 거죠. 당연히 가성비도 안좋지만 요거 그나마 여기서 나온게 1660 슈퍼인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까고 있잖아요. 근데 남의 제품 어떻게 쓸만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라인으로 웬만하면 구매를 비추천드립니다. 근데 뭐 저는 내장 그래픽도 없고 예산도 부족하고 어떻게든 게임은 돌리고 싶은데 좀 싼거 없나요? 자꾸 물어보신 분 있다 보니 딱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RX580 이거 시끄럽습니다. 뜨거워요. 그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능 1060 수준밖에 안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나온지 너무 오래됐다 보니 저거 나온지 벌써 뭐 제 기억상에 5-6년 된 것 같은데 나온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 충분한 드라이버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12만원 13만원 정도의 새제품을 살 수 있거든요. AS2년 3년 제대로 지원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 RX580 마리아580 5-790 기반입니다. 5-790 기반의 이 제품을 사시면 진짜 예산이 부족한 분들 그런 분들 중옵 중하옵으로 웬만한 게임 오션 타협에서 돌릴 수는 있으니까요. 다소 그래픽이 떨어질지 언정 PC를 어떻게든 구매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로우엔드 라인인데 로우엔드 라인은 진짜 쳐다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여기 있는 애들 한 절반 정도는 내장 그리프하고 성능 차이가 크게 안나고요. 내장 그리프가 성능이 확인이 좋다고 볼만한 애들은 가격이 20만원대 이 돈이면 이걸 왜 삽니까 그냥 RX 580 13만원짜리 사고 말지 이게 성능도 더 좋고 가격도 더 싼데 그렇죠 여기 있는 라인으로 그냥 볼 필요도 없습니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게임 용도 사신다면요. 화면 표시기로 산다 그러면 얘네들이 전력소변이 더 낮으니까 굳이 쓰겠다고 말리진 않겠지만 그럴 돈으로 그냥 APU 사세요. 5600G 같은 거 그게 현명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던 내용 한 번 더 정리해서 옆에 주석으로 달아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주석 한번 봐주시면 여러분이 이 설명을 다 듣지 않더라도 여러분 기준에 맞는 가성비 좋은 그래픽카드를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 표는 늘 카페에 공유해드리니까 필요하시면 받아가서 신성주의 표라는 거 명시하시고 상업 쪽에서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혹은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 번 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여러분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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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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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